꿈꾸는 새싹들이 자라나는 공부의 터전 초등 프리미엄 교육센터 공터 전문가 집단이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영이 목소리를 듣는거에요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됐어요? 그리고 일로 넘어가면 되요 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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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 2 한 번 쉰다 자 한 번 쉬래요 쉬는거야 지영아?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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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캣 우와 잘한다 지영이 나야 천천히 천천히 1 2 3 4 5 수영자 이시 수영자 voor ze 자 이제 i&n 소개할게요 지영이 크게挡 Emergency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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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